어르신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뻥튀기를 지금 튀기고 있습니다. 지금 이 뻥튀기 장사입니다. 지금 한 3분, 4분 되는데 튀기기 시작하나봐요. 뻥뻥 소리가 나네. 예, 접시를 들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네, 잘 튀겨지고 있어요. 네, 잘 튀겨지고 있어요. 네, 잘 튀겨지고 있어요. 아이고, 아이고, 밖으로 다 새네. 다 튀겨졌나 보네. 끌게요. 끄고, 붙이고, 떡 해서, 아이고, 밑에 좀 탔어요. 자, 요렇게 한 다음에 딱 붙이고. 밑에 몇 개가 탄구나, 요렇게. 야, 요렇게 탄 게 있네. 야, 요렇게 한 다음에, 뜯어볼게요. 그냥 조건을 finite. 이렇게 해서, 스쿠블로, 이렇게 하면은, 안 피해졌던것이 이런거 맛있더라구요 자 열어서 많이 자시면 안되니깐 어른들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조금씩 드릴려고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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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